이게 무슨 사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설명해 줘야지. 이거 이번 발렌타인데 승주가 나한테 준 발렌타인 선물 사탕. 그때 스쿱당이랑 같이 만든 거잖아. 이쁘지? 크지? 진짜 크지? 얼굴 한번 가려봐봐. 얼굴에 싹 들어와 봐. 당연히 안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인다. 몸도 안 보이겠다. 이걸 녹여서 거대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 무겁다 무겁다. 이거 들기도 힘들어. 이게 힘들어. 이건 여기? 그래. 어휴 괜찮나? 껍데기를 떼야 돼, 이거를. 이제 뭐야? 알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 이걸 깨뜨려야 누를 수가 있어요. 이 짝대기 때문에. 망치는 있는데? 망치 갖고 왔어요. 그거 구우면 됐네. 도끼가 돼 있어 보이는데. 틸라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갖고? 어, 틴데이. 진짜 다 꼼짝 놀란다. 이걸 한번 해볼까? 도끼라도 볼게요. 우와. 도끼라도 볼게요. 알았다. 우와. 꼼짝 놀란다. 왜? 그거는 더 약하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거. 사람 다 하더라 이거. 오! 젊어졌어요. 좀 깨졌다, 깨졌다. 봐라. 이건 원래 꽤 있었는데. 아니, 옆에 깨졌잖아. 아, 맞네. 이거 이게 얼마나 센지. 이 영화에 쓰는 이유가 있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다 있네, 다 있네. 이게 세네, 이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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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화에. 아, 멋진다. 이걸 쓰는구나. 우와. 이야, 좀 아깝다. 뭐 다 튀었는데, 다 튀어나. 사탕이 좀 맛있다. 봐보자. 어느 쪽 색깔이 맛있어? 맛있다. 이거 좀 잘게 깨야 안 되나? 아니, 아니, 아니. 안 떼어도 돼요, 인제도. 오, 맛있어 이거? 응. 맛있다. 음, 그때 숯급이가 재료를 좋은 게 썼겠다. 맛있지, 조화가? 그러면 이걸 이제부터 한 번 녹여볼게요. 내가 다 먹을게. 안 돼. 아니야. 아, 약간 달고나 맛이 난다. 약간. 분홍색 사탕은 분홍 맛이 나. 파란색 사탕은 파란 맛이나.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맛이야. 아니, 맛이 조금 달려 봐봐. 음, 맛이 똑같아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아니, 됐어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걸 이제 옮겨볼게요. 와, 이 안에 들어간다, 이제. 우와. 야, 이렇게 큰 후라이판이 다 못 넣는다. 우와, 이게 진짜다. 엄청 크길래, 도대체. 후라이판이 이렇게 큰데 다 안 들어간다. 다 안 들어간다. 우와, 다 안 들어간다. 진짜 크네. 동기 가지고 더 집어넣고, 더 집어넣고 해야 되네.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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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데, 이거. 근데 이거 있잖아요. 탈 수 있으니까 엄청 약한 불로.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자. 우와, 불꽃이 하나, 둘, 세 개 다 켰어? 네. 우와, 저 뒤에도 보이네. 하나, 둘, 셋. 와, 녹으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겠다. 그렇겠다. 일단 놔놓고 틀 만들러 갑시다. 오케이. 이것도 전에 대왕이여처럼 모양을 만들어 볼게. 모양을. 응. 잘, 잘했어요. 타치. 타치. 그럼 이제 은박질. 갑시다. 그럼. 들어가. 가위바위보, 오 진짜 예쁜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예쁘다 우와 예쁘다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기름 바를게요 왜? 잘 떨어져야 되잖아요 달고나가 그렇지 금방 그런데 왜 안 녹아? 요가위 조금 녹았다 자 소다 투하 오 적다 소다 양이 이 양이 너무 커서 이 정도 소다를 구워도 적다 소다 한 통을 넣어야 되네 우와 부풀어놓을 것 같아 이거 완전 감당이 안 되겠는데 우와 이거 부풀어 흘러가지고 지금 너무 커졌다 맞죠? 우와 양이 몇 배나 많아진 거야? 우와 이거 엄마한테 들키 엄마 죽겠는데? 우와 완전 애으리 형 괴물 같아 우와 자 여기 붙는 데이? 네 우와 부풀어 흘러가 양 많네 적을 것 같으면 잠시만 우와 신기하다 아까는 파란색인데 지금은 초록색이다 색소별로 이게 차이가 나네 괴물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봐 우와 맞지? 괴물이 울부짖지? 치아 괴물이 울부짖고 있다 지금 그렇지 그렇다고 칩시다 backend guild timelines 괴물 zen 나의 천연 세상을 방해하는 이 녀석이 누구냐? 내 몸이 불타고 있어요. 조디는 안 탔나? 조심하시고. 여기 저 가에 여러분들 쭉 보세요. 가에가 없잖아요. 더 위로, 대가리 위로. 그렇죠. 대가리 더 위쪽으로. 요쪽 가쪽으로. 이쪽 이렇게 나중에 끼워서 하면 안 될까요? 예, 가쪽으로. 가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잘 마음대로 안 되네. 오,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면 끝까지 다 되겠는데? 아, 됐네 이제. 원래 만들어서? 다 됐다, 다 됐다. 와, 이거 다 이거다. 너무 색깔 예쁘지 않아요? 완전 다 구는 냄샌데?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끝장이야, 끝장. 끝장인데? 이젠 일단 이거 굳히면 돼요. 다 만들어졌어요. 됐죠? 됐네. 이거 완벽하다. 이게 약간 심해 괴물 물고기 같지 않아요? 와, 이거 완전 심해 괴물이다. 와, 이제 완성했어요. 와, 진짜 심해 괴물다.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이런 크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 우와, 이 마이크네. 사람이 조그맣다, 조그맣네. 그치? 진짜 크지? 우와, 이거. 우와, 소리 좋은데? 와, 초록물고기가 됐다. 근데 달고난데 이럴수, 이럴수. 보증관념을 깼어. 달고나가 꼭 노란색이 필요는 없어. 맞네. 우와, 이거. 들어볼까요? 어. 꼬리 좀 잘못 잡아주세요. 우와. 이보세요. 우와, 숨어볼까? 우와. 반도 안 들었는데이. 이봐. 얼굴 좀 들어보세요. 얼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크다. 우와. 저 안에 있었는데. 우와. 내 얼굴도 안 보이는데. 우와. 우와. 마셀 봐야지, 마셀. 마셀 한번 볼까요? 응. 아깝다. 달고나 맛난다. 진짜 맛있는 달고나 맛있다. 똑같네. 응. 살짝 넣고 쏟아넣고 이렇게 하면 달고나 이거. 달고나 이거. 똑같잖아. 깨자, 이거. 왜? 또 깨. 깨 먹지?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있잖아, 저. 응. 아깝다. 좀 맞닿네. 응, 다 뜯어먹자. 진짜? 나 뿌리, 나 뿌리 안 덩어리. 응, 이거 먹지잖아. 우와,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 냄새, 이거 냄새야. 봐봐. 버그 육미. 이게 맛없는 부분이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 이렇게 좀 아래 있으라. 내 꼴이 다 뜯어. 뜯어. 뜯어, 묵자메. 그래도 이 초콜릿 쓰고 있어도 이렇게 뜯어. 헉. 진짜. 이렇게 해야 먹게 해줄 것 같아, 잘못. 하하하하. 한 번 치 봐봐, 통쾌하다. 처태서 풀리지. 그래, 이렇게 해야 묵지. 어, 진짜네. 달고나는 원래 꽤 묵는단 말이야. 우와, 처태서 풀린다. 진짜네. 사탕은 아까 망치로 깼잖아. 달고나는 좀 약하네. 아, 미안하다, 어쩌노. 설땐 가르치는데. 자, 앉으시오. 사랑의 빠이를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왔습니다.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자세로. 하나, 둘, 셋. 사랑의 빠이. 아이고, 언제 다 먹지. 태풍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